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특이한 절도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철제 옷걸이와 씹던 껌을 도구로 활용해 교회 헌금함에서 무려 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실행 방법의 독특함으로 인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새벽 2시 20분경 의정부시 소재의 한 교회에 몰래 들어가 철제 옷걸이를 이용한 교묘한 방법으로 헌금함 안에 현금 40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8일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교회를 찾아 추가로 100만 원을 더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교회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의정부 시내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방법 때문입니다. A씨는 길에서 주운 철제 옷걸이를 구부려 만든 도구에 쉽던 껌을 붙여 헌금함의 좁은 입구를 통해 봉투를 끄집어내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절도 수법은 그 독창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기존의 절도 사건과는 달리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방법이 심의 비범의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기존 절도 사건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도구와 방법의 창의성이 돋보이며 이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회 등 공공장소의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